나는 근데 대하, 세웅하고 별 구별을 못하겠더라고 맞아요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? 제가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후후! 김수연! 김수연! 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, 잡아드릴까요? 대하를 찾아라! 혹시 대하 구별할 줄 아세요? 제일 큰 방법? 아니에요,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먹어왔던 대부분의 대하들은 다 아마 양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내가 먹었던 거랑 좀 비슷하다 싶은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이 너무 비슷해, 나는 사실 크기만 좀 찾는 거 1번 요거 많이 드셨어요? 네 저는 제일 익숙해 나는 항상 큰 거 먹었어요 큰 거요? 그래서 제일 큰 거 주관계 아저씨가 항상 직접 갖고 오니까 사진 속으로는 얘네요? 얘가 제일 크네요 1번 중에 한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 봅시다! 그게 뭘까요? 2번을 대합니다 오! 진짜? 역시 좋아하셨네 자, 일단 지금 화면 속에서 보이는 걸로 따졌을 때는 뭐냐,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? 네 약간 이게 조금 연해요, 색깔이 회색빛을 띠지만 좀 연하고 이게 아마 일반인들이 좀 많이 저도 그렇지만 저는 이게 대하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되게 대하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바로 흰다리새우입니다 흰다리새우 양식인 거죠 그리고 얘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이게 보리새우라고 해요 보리새우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조금 다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거 제가 포인트 드릴게요 뭐야? 수염을 보셔야 돼요 수염 수염? 수염이 일단 대하는 몸통보다 두 배에서 세 배 4배까지 길대요 이게 길면 길수록 싱싱한 거고 얘 또 좀 약간... 싱그러워 수염이 왜 이렇게 길대? 그러면서 새우 나오면 막 이렇게 톡 뜯어가지고 드시는 거 아니에요? 머리가 맛있다? 아니요, 머리가 뜯어서 튀겨가지고 아니, 수염 짧은 새우 드세요 난 긴 대하 먹을래 자, 그리고 이게 이제 흰다리새우가 수염이 짧아요 이거는 몸통보다 조금 짧고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진짜 대하를 먹고 싶다 싶으시면 이게 확실히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고 수염이 긴 또 하나 여기 뿌리 있잖아요, 이렇게 이 뿌리 여기 잎이라고 할까요? 잎보다 길어요, 대하는 그리고 흰다리새우는 살짝 짧아요 아... 새우 나오면 앞으로 막 이렇게 세하게 돋보기 들고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마 이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싸움이 될 거 같긴 한데 이거 흰다리새우 아니야? 대하 맞아요? 막 이래야 될 거 같아요 양식 아니에요, 양식?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 수염이 뭐 건강 상태랑 상관이 있다면서요? 이게 길면 길수록 싱싱한 거고 얘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자른대요 그래서 조금 오래되거나 얘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게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대하라고 하더라도 수염이 조금 짧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싱싱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긴 걸로 그리고 여기 뿌리 긴 거 긴 애들이 깔끔하다 고맙습니다 네, 이제는